이 날씨에 입술한다고? 근데 너 이 날씨에 지금... 아니 근데 오자마자 입술한다고? 진수 송찬을 위해서도 아니라 다시 도전 기회를 위해서 입술한다고? 그건 조금 에바인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진짜 이 날씨에 입술한다고? 얘가 달라간 거야. 난 몰라. 얘가 입술하겠다고 한 거야. 이 날씨에 입술은 돈으로 따지면 2억 4천 받아야 돼. 대신에 그러면... 대신에 120초. 120초. 전환식사. 120초? 120초. 이거는 난 너의 말을 따를 거야. 120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러면. 오케이. 우리 뭐, 우리. 우리 뭐, 우리. 주십시오. 해봤어, 겨울에 입술해봤어. 야, 너 근데 입술해봤어? 해봤어, 겨울에? 아니. 오케이. 화이트가 일단 넘친다. 화이트가 일단 넘친다. 아, 앞으로의 몇 년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자, 이번에 성공하자. 120초, 120초. 나이노가 들어오자마자 입술을 걸고 우리 멤버들의 식자를 위해서. 자, 가자. 나이노, 나이노. 나이노 준비됐어. 자, 도전을 지목합니다. 도전해주세요. 내가? 네. 야, 형들 반면 이기했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저, 저가 더. 아, 이거 너무 얇게. 짧아, 여기. 어, 그 정도. 여기 좀 늘어났으니까 얇게 해야지. 가도 얇게 해야지. 잘 가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건전지, 건전지. 이제 건전지. 어? 어? 이제 건전지, 건전지. exempel아. 야 하다, 다시, 다시. 다시 한다면 할 것 같아. 야, 다 Missionon 빠르다, 빨리, 빨리! 다시 한다고! 빠르게, 빠르게! 다시는데요, 빠른다. 빨리, 빠르게! 다시 한다고! 빠르게x3 다시,lamation, 빠르게! 개차, liber해. 야, 미친 상황 haveαν다. 뭐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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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거기 가운데 설치해, 가운데 설치해. 선조심 Keepin' 손조심 nên 됐다, 했다, 됐다. 빨리 빨리 한 방에 가야 돼! 라비 손 떼고 형 간다 간다 마지막 형님 마지막 형님! 간다 형! 끊어질 거니까 같이 붙여! 하나 둘 셋! 끊어질 거야 붙여 붙여! 형 형 위에 위에! 밑에 내가 세우라고 그랬지? 형 형 위에 위에! 밑에 내가 세우라고 그랬지? 밑에 내가 세우라고 그랬지? 두개가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붙여야 돼! 세웠어 형 형 세웠어 형 위에 두개가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붙여야 돼! 세웠어 형 형 아니 밑에 거를 세우라고 그랬지? 내가 세우라고 그랬지? 두개가 떨어졌으니까 붙여야 돼! 세웠어 형 형 형 형 아니 밑에 거를 세우라고 그랬지? 밑에 은박지를! 밑에 은박지를! 밑에 은박지를 이렇게 세우라고! 알았어 밑에 은박지를 이렇게 세우라고! 알았어 갑자기 시간이 이게 거기서 세우라고 긴 거 아니아니 긴 거! 이걸 접어야 돼 이거를 접어야 돼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냥 물에만 빠지게 됐네. 됐는데 아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를. 라비 입수 걸고. 왜 나를 걸어? 왜 나를 걸어? 너 아직 겨울에 한 번도 입수 안 했잖아. 야 막내랑 같이 들어가는 거지 라비야. 일단은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살 터울이 가장 많이 챙겨주고. 그렇지 가장 친해지지. 맞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 2년이 지나갈 동안 한 번도 물과의 만남을 이어가자는. 야 라비 선배가. 150초의 시간을 준다면. 150초의 시간을 준다면. 라비가. 야 너 날 좀만 풀릴 거지 왜. 받아들입니까? 받지. 라비 씨 함께 입수 받겠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아직 안 받았잖아요. 별것 아닌 라비의 입수를. 감사합니다.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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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아직 안 받았는데. 내가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 이래 천사야. 은박지 은박지. 은박지. 인우야. 네? 우린 아직 기회가 네 번이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우는 기회 많은 것만 알고 해. 그러면 형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기회를 김딘이 형까지만. 너 지금 성공할 생각이 없네. 너 악마. 악마 성공해야 돼 이제. 성공해야 돼 인우야. 자. 잘생긴 김종민이 들어왔네. 짜치겠네. 내가 이렇다고? 근데 상태가. 상태가 형. 형 지금 상태로 왔어. 20대인데. 라이로 하여튼. 1박 2 파이팅 해서. 열심히 하자. 편하게 해 편하게. 도전. 파이팅. 좋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시간 마라니까. 150초다. 이건 솔직히 실패하고 한 번 더 잘라도 돼. 이 시간이면. 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응원한다 지금. 이런 분위기 네가 처음 만들어. 빨리. 자. 실패. 말도 안 돼. 딘딘 준비하기 10초 전. 거제도의 영웅을 기억하십니까? 딘딘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의 눈을 위해서. 앞니를 걸고. 뛰어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야 그저기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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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나를 끌어 그러냐고. 나의 손으로 갔으면 안 된다고. 야. 전투심력이 이렇게 당한다고? 야 이거. 이런 짓을. 전투심력이. 이게 지금 할 그림이야? 자 딘딘이. 선택 동생 둘 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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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하지 마. 든든하게 형은. 오늘 왜 이렇게 딘딘이가 청순해 보이지? 되게 예뻐 보여. 아름다워요. 되게 예뻐 보여. 믿으면 뒤에서 안 하죠. 그래. 오케이. 와 안 보여. 와 안 보여. 오케이. 저도 형 믿어요 갑시다. 가자 믿고 가자. 우리 의리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나 있어 나 있어. 그러면. 형 우리 셋이. 우리 셋이. 도전을 외치고 시작해. 인우는.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인우는. 입술의 고통을 몰라서 해말까지.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사실. 근데 인우가 나중에 꼭. 나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도전. 자 진진하고 그래도. 호흡을. 호흡을 맞춰봐봐 한번. 자 진진하고 그래도. 호흡을 맞춰봐봐 한번. 할 수 있어 인우. 이제 칼질이 엄청 빠르네. 엄청 빠르다. 할 수 있어. 이제 칼질이 1초네 1초. 인우가 우리 중에 제일 많이 해보게 생겼어. 됐어. 잘 자르네 잘 자르네. 인우야 됐다. 정훈이 형 코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냥 배터리만 대고. 위에만 그냥 올리기만 해. 오케이. 형 타이밍 아시죠? 어어 올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붙여 붙여. 붙여 붙여 붙여. 야 붙여 붙여. 붙여 붙여. 붙여요 올려서 붙여요. 은박지 안 붙었어. 은박지 어디 있어. 아 밑에 있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오 되겠다. 아 이번에 안됐다 이거. 아 밑에 있어. 오케이. 자 큰일 났다. 어휴. 저 종이를 부릅니다. 그래 붙여요. 그래 붙여요. 그래 붙여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안 덮고. 사야 돼 사야 돼. 어휴 사야 돼. 안 덮고 있잖아. 어휴 왜 안돼. 으어. 안 덮고. 감사합니다.